충전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완속 충전기, 급속 충전기, 휴대용 충전기 중 사용하는 충전기의 작동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충전기 작동 상태 확인을 위해 다른 충전기로 충전을 시도해 봅니다. 이때 정상적으로 충전이 된다면 사용하던 충전기의 고장이 의심되니 충전기 업체에 연락해서 조치를 받습니다. 만약 정상 작동하는 어떤 충전기로도 충전이 되지 않는다면 서비스 센터에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계기판에 충전 관련 경고문이 표시되면 해당 경고문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 뒤 조치를 취해야 하고 차량 충전 관리 설정에서 예약 충전이 설정되었거나 배터리 충전 목표량이 이미 도달했다면 충전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점 꼭 기억하세요. 감사합니다. 잠시 후 anymore..